자 오늘 누가보금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보금을 지난 2주간 했는데 오늘 누가보금은 아마 좀 색다른 시각으로 마태 마가보금은 다르게 보이는 보금소인데 앞에 제목이 붙어있죠? 누구에게 이루어질 합니까? 매개 이루어질다. 그래서 누가 부르면 매개 이루어질다. 그래서 누가보금이죠?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보금입니까? 내게 이루어지는 보금인데 이걸 잘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누가보금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제목을 달아놨는데 누가보금에 3대 축을 보고 틀을 보고 동선을 비교하고 그리고 잉태와 부원, 잃어버린 자의 틀이라고 세 가지 틀을 가지고 누가보금을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각도에서 누가보금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잉태 오늘 설교 말씀이 있었던 예수님의 잉태 과정이 굉장히 누가보금 상세하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는 교훈과 은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잉태를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특히 보금사역 사역이 어떤 관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누가보금은 하나의 패턴이 여러 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그래서 그런 성향들이 패턴이 어떤 종류의 패턴들이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잉태되는 과정에 주연과 조연들이 등장하는데 주연은 마디아 아주 당연히 그리고 또 주연이라고 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잉태하는 아닙니까? 주연은 마디아고 가브레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디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일장의 잉태 과정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연을 보면 예수님이 잉태 과정 이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잉태 과정이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다른 보금체는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 시무원, 그리고 아브나 이런 복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잉태 과정에서 조연을 등장하는데 저희가 보금서를 바라볼 때에 마태보금, 마가보금, 누가보금, 요한보금을 각 보금서를 각 개개별로 해서 전체 척틀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내용의 차이처로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보금 강연하거나 마태보금 강연하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정도의 차이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보금서를 어떤 시각에서 보냐면 각 보금서를 마태보금, 마가보금, 누가보금, 요한보금 각 보금서만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보다보면 각 보금서의 특징이 비교되는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보금도 다른 보금서에 있지 않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퇴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 사가리아 여러분들이 1장 22절에 보면 이 사가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요한의 아버지죠. 아버지 아론 집하의 아론의 우상으로 진사장인데 이 1장이 사가리아가 자기 24반 차에 의해서 자기 순서가 되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요한의 세례요한은 아들을 임신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가리아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 엘리사벳이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에요.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에 임신할 사람이 있죠. 창세하게 보면 우리가 사라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임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약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 그 잉태에 대한 능력의 어떤 상징성이 다시 보여집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할텐데 왜 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잘 기억해주세요. 엘리사벳은 사라에게 적용되었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대작용한 것처럼 지금 이 세례요한이 바로 임신되는 과정이 임신이 불가능한 엘리사벳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임신이 된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예수님의 잉태보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보면 볼 때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모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왜 복음의 모형인가면 사가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믿지 않자 의심을 가지자 말문이 막혀 버렸죠. 그래서 이제 성전의 일을 마치고 분양하는 일을 마치고 나왔는데 사람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표시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아 저 사람이 분명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뭔가 환상을 보았구나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 전해진 방법 중에 한 가지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왜 복음의 모형이라고 하냐면 사가리아가 언제 만문이 열리냐 실질적으로 엘리사벳이 세대 요한을 출산한 이후에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름을 엘리사벳 이름을 짓기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는데 친척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다.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물봅니다. 이 남편 사가리아에게 사가리아는 말을 못하니까 글로 적죠. 글로 적는데 요한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이라고 보면 천사가 사가리아에게 이야기 됐죠.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이 같아지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놀랐다. 그 순간에 이 사가리아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는 그 순간에 말 문인트입니다. 결국 왜 이 사가리아가 요한이라고 적었는가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한 이야기를 이제는 믿은 거죠. 그래서 믿은 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우리가 보금이 전해질 때에 보금을 의심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보금이 전해질 때 보금을 의심하면 할 말이 없죠. 보금을 의심하면 그 다음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그 보금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할 말이 있죠. 대줄말이. 그래서 이 사가리아에 일어났던 행위 말문이 막히고 말문이 열리는 과정을 통해서 보금의 모형을 우리가 한번 교훈적으로 한번 캐치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 보면 1장 38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잉태 과정에서 내게 이루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상 설명은 나중에 합니다. 이것은 좀 외워두시고 그래서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1장 2장에 보면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이 충분하게 나타나셨고 사가리아에게도 성령이 충분하게 나타나셨고 시몬에게도 성령이 충분하게 나타나셔서 한례를 받으러 갈 때에 예수님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금사도 다르게 성령의 역사신이 굉장히 누가 보금에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나가는 요소를 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력으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력을 보아도 이 지금 누가 보금에는 성령으로 광야에 나가신다. 물론 마태보금에도 성령으로 나갑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갈릴리 지방으로 1차적으로 영사력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요한이 잡히고 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오시는 것도 역시 이 누가 보금에서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원룸으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행정에 전부 이 성령으로 하셨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보금을 전하셨고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또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계속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 보금이 누가가 누가 보금을 적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또 누가가 적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 보금을 누가 적었느냐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어쨌든 보편적인 것은 누가가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이 예수님 사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누가 보금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 기사가 바로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탐자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삿개오, 세리 삿개오에 대해서도 잃어버린 자를 내가, 인자는 인자다. 잃어버린 자를 원하러 왔다.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름을 잠깐 보기 전에 신약이 몇 번이죠? 27번이잖아요. 신약 27번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쉽게 다 알고 있는 얘기죠. 혹시 또 답이 아닌 걸 질문할까 봐 망설이시는데 바울이 맞죠? 그럼 바울이 몇 페이지를 기록했나요? 신약 전체가 423페이지인데 보시면 요한계에서 저희 마지막에 423페이지에 있죠. 바울이 몇 페이지를 기록했냐고 질문하면 답이 잘 안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모를 때 어디에서 전화합니까?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봐요? 1, 2, 4. 바울이 114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신약 24. 참 114페이지를 기록했는데 그럼 바울 다음으로 신약을 많이 기록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 6페이지만 차이가 납니다. 그럼 몇 페이지를 기록했나요? 114, 126은 108 그 다음에 신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누가보다 20페이지를 적게 기록했습니다. 그럼 몇 페이지요? 88페이지 아 휴가 너무 속도 있다라는 얘기죠. 정해지는 얘기죠. 그래서 114페이지, 108페이지, 88페이지를 기록했는데 이 바울과 누가와 요한이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정기준입니다. 영문에는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원래는 페이지는 성경이 닫히기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바울과 누가와 요한이 거의 423페이지 된 신약의 4분의 3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결국 신약 전체의 4분의 3을 이 세 기자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기자가 왜 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택해서 신약의 4분의 3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룩한 호기심이 푹푹 생기죠. 이 세 사람을 모아놓으면 아주 재밌는 조합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학자여, 율법학자여, 바리세인이죠.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반 의사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뭡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죠. 즉, 야곱의 형제 요한인데 야곱의 형제 요한은 고기를 잡아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육적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이요. 바울은 말씀을 못한 율법학자로서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이요. 누가는 병든 몸을 고쳐주는 의사입니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신약 성령의 4분의 3을 기록했다는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그 직업을 하는 데서 왜 그렇게 선택하셔서 신약 전체를 이루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누가보검과 사도행전이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또 신약의 기자들은 세 부류로 나눠져 있죠. 지금 우선 정경이냐 외경이냐 이런 걸 따질 때 기록하는 사람의 사도성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 보검의 영숙선을 보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사도로서 사도로서 보검의 영숙선을 쓴 사람이 지금 마태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바로 사도성을 가지고 열두 사도 중에 이 세 사람이 신약 성령을 기록했죠. 그리고 또 사도가 열두 사도는 아니었지만 열두 사도가 같이 동력하면서 거의 사도레벨에 있었던 전도자들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지금 누가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마다는 누구와 함께 동행했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바로 마가가 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신약 성경을 전수한 나머지 두 사람 히브리스는 바울이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두 사람은 야호보와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호보와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유다를 야호보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해놓으신 분들도 있던데 성경을 보면 유다서 1장 1체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야호보의 형제 유다라. 그래서 유다는 야호보의 형제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세 부류가 어디에 됩니까? 열두 사도 그리고 전도자 그죠? 전도자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신약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전체 27번에 대한 기록자를 머리에 염두해 주시고 더 이상 누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바울 다음으로 지금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기록이 왜 그러면 더군다나 누가 바울과 함께 사회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결국 바울 사회가 함께 했던 사람 바울과 누가가 그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두 사람이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면 누가는 왜 이 누가 보금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서병제는 기록하게 되었을까를 먼저 좀 보려면 누가 보금 1장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래서 누가 보금 1장 3절에 그 이유를 좀 보고 좀 넘어가게 합니다. 누가 보금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밀히 무언가를 살피고 듣는다고 되어 있죠. 누가 보금 지금 앞쪽에 보면 그 1장 3절에 보면 글히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근본부터 살폈습니까? 영성의 요금이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보금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의 전통성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 보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보금의 시작이라고 해서 마가 보금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셨던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 사역에 조커서를 맞추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마가 보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의 이 누가 보금을 예수님의 사역에 의한 것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누가 보금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이유가 방금 1장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학의 특성상 가장 서두의 그 전체 문학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그래서 보면 누가 보금이 누가 자신이 스스로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가에 서론을 쓸 때에 내가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후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근원이 무엇에 대한 근원입니까? 보금에 대한 근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보금에 대한 근원은 뭡니까? 근본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근원인데 예수님의 근원이 영적 신적 근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근원 인간적인 근원을 내가 자세히 살펴본 후에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야 누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1장 2장이 전부 지금 누가 보금에 잉태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잉태되는 과정 잉태되는 과정 그리고 탄생하는 과정 그리고 유소년 시절 12살 될 때까지 있었던 그 내용들을 자라나는 과정을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에 근거하냐 그 내용의 모티브가 바로 1장 3절의 모티브가 있죠. From the beginning 예수님의 처음 시작에 내가 상세히 살펴봤는데 어디 가서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돌아봤죠. 지금 이 누가는 이 바울과 같이 살해가는 도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었을 때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를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조사한 그 결과를 지금 누가 보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1장 2절 데오빌로 가카에게도 있기 때문에 아마 로마의 큰 고급 관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로마의 고급 관리에게 아마 경제적인 스폰서를 받아서 데오빌로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신하님의 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금 함께 살아야 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통해하고 있는 사력자가 지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쵸? 그 사람을 방면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각도에서 봅니다. 조금 인간적인 각도에서 그럼 누가는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내용들이 허황된 얘기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왕정을 뒤엎는 이런 사회를 훈련하게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대민족들을 꿈꿔왔던 메시아가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증명 유대인들한테는 구약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사연 구약의 말씀에 그 사연을 보면 이분이 메시아를 하면서 알 수 있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각도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인퇴되고 태어나는 과정을 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 대오빌로에게 믿은 열만된 대오빌로가 고급관리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는 바오리 불법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가 온대로 일어난 일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조사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라고 정리한 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누가 보면 읽게 되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이죠. 그러한 것을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탐구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크로니컬하게 누가 보금이 쓰여있다는 것이 마테마가 요한보금하고 다릅니다. 마테마가는 주제별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크로니컬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 부처에 봤던 마가보금 46 구절이 있었죠. 예수님 이동하는 부분들이 여기 제가 1분을 잘랐어요. 화면이 적어서 잘라놨는데 누가 보금을 보면 예수님의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이 전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로니컬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마가보금하고 비교해 보면 바로 고향당에서 쫓겨나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바로 4장 16절에 초반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마가보금은 뒤에 나와야죠. 그래서 4명의 어부들을 부르는 것과 해서 서로 이 순서가 이 마가보금에서 섞여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을 보면 이 순서대로 갈릴리 지방의 사회를 통해서 나중에 중간에 비죠. 비고 나서 예루살렘 사회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누가 보금도 역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속사회에 이 갈릴리 사회에 대한 포션이 뒤에 있는 구속사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4장 14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리로 돌아갔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누가 보금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과 구속사회로 이 누가 보금을 정의해 볼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향 이 누가 보금은 유난히 여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픽이 마테마가 요한과는 다르게 여자들이 이루어 나가는 기사들을 많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보면 이 선지자 안나 이 예수님을 한례를 받으러 갈 때 거기에 신문을 받아보면서 안나라고 한 여선지자 굉장히 나이가 많은 백세 가까이 된 안나라고 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력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전부 여자애들만이 있습니다. 예는 지금이나 교회는 여자들이 다수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 다른 보건소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력을 통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 이름이 4댄평이 쭉 나오는데 전부 다 여자들 이름만 나와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 조립자들을 누가는 여성들을 다른 유대인들만 다르게 무시하지 않게 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장 40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하나는 밥 안으로 가보고 하나는 무릎에 앉아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이 얘기는 누가 보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등장인분이 두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자죠. 왜 나사로는 없냐 같은 식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 나사로가 같은 식군데 참 모르지 없죠. 자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왜 그 집에서 나와서 둘이 간 대비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성들만 등장합니다. 또 다른 누가 보건의 패턴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책임에 관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웃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은 바로 누가 보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 그리고 이 이 거짓나사로의 이야기도 누가 보건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나사로가 구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리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누가 보건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누가 보건만 나오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다보면 누가 보건의 특징 누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누가 보건을 기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진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방금 이야기 말씀드렸죠. 사회적인 약자 이게 바로 세리 죄인이죠. 천재같은 그리고 과후에 대한 이야기 거짓나사로 그 다음 행악자에 관한 이야기 행악자에 관한 이야기도 다른 보건소에 넣어주면 간단하게 얘기는 먹어지만 이게 누가 보건처럼 자세하게 왼편 오른편 행악자를 구분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보건에서만 설명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누가 보건의 누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양반이 문과 출신이 아니고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의사라서 그런지 설명할 때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듣는 오디언 수당의 명확하게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누가 보건 대비가 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과 선한 사마리아 그쵸? 선한 사마리아의 당도를 만났을 때 대제사장이 지나갔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대제사장과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엇이 다르게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거짓나사로도 거짓나사로만 출신하는 이야기죠. 동반 출신이 누구니까? 구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구자와 거짓나사로 행악자들은 좌편과 우편에 있는 행악자들이 서로 다르게 그리고 세례요관들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 엘리사벳은 누구? 사라의 구이하게스의 하나님의 능력 은약 아들을 아들을 아버지하는 것이 지금 엘리사벳에서 일어났지만 마리아의 은약은 어떤 겁니까?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한 것은 나이 많은 인퇴가 불가능한 사람이 인퇴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인퇴는 방법이 다르죠. 성령으로 인퇴하는 겁니다. 신약의 은약입니다. 구약의 은약과 신약의 은약을 엘리사벳과 마리아 통해서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태어났는데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건 전부 다 수퇴가 안되는 사무엘이 그랬고 지금 사라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처럼 그런 역사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신약에서 잉퇴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러한 나이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정원한 지 얼마 안되는 처녀죠. 충분히 수퇴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퇴하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수퇴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수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봤던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팔복이 아니고 일구복만 나오면서 복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과 화를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산상수온이 마태복음에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주기도 없는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지만 산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평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온의 순서가 이 누가복음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곳에 뭐라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분명히 산상수온은 산에서 하셨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기도 없는가 복에 가는 것이 전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 틈을 두고 이것은 평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상수온과 별개로 유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단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향입니다. 누가복음 패턴을 보면 우선 여성들을 우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대비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수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향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다른 복음수하고 다른다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 약 40여가지 다른 데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을 방해하시고 지금 분석한 추석들은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사역에 맞춰져 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수에 없는 사역들이 이렇게 지금 이게 전부 아니고 일부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지금 모아버리거든요. 이런 것처럼 다른 복음수에 없는 사역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사역에만 맞춰져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보금수라고 저희가 지금 분석을 했는데 이게 중복이 되죠. 누가복음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추가되어 있는 사역들 이 기사들을 자세히 보다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보이기 시작하죠. 보이니까 보이잖아요. 공통점 사역들이 보이는데 아까 누가복음에 특징이 바로 있다고 했죠. 특징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징 그리고 여성들을 우대하고 있다는 것 대비하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추가된 사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례요한 바로 엘리사베가 예수님의 마리아 그리고 아르나 여성 여성 조력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포커스가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두 번이나 없는가 하면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제자가 되는 길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길 잃은 양과 드라크마 길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5장과 10장에 이렇게 걸쳐서 나오는 쪽 이런 내용들이 보면 전부 다 내용들이 보면 어떤 기적을 하는 내용보다는 누군가에게 뭔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많이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추가된 내용들을 보면 다른 거라고 표현하면 역사적 가르침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간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언가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의 토픽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을 하기보다는 역사적 가르침 사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가르침 사역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뭐라고요? 졸리죠? 큰소리가 보이네요. 네개적용 이게 지금 네개적용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네개적용 그리고 나를 기억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세지 중에 프레임에 틀어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네개적용 이건 외우셔야 합니다. 누가복음하면 누구에게 적용하는 네개 네개적용하고 나를 기억하는 나를 기억하소서 하여튼 이 두 개의 다른 프레임이나 구절이 대단히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네개적용과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보면 1장 38절을 1장 38절을 찾아보시면 마리아가 읽는 주의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이게 왜 주요 구절인지는 이번 강의 시간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할 겁니다. 주요 구절이 핵심 구절이 몇 절이라고요? 1장 38절 보통 통상의 90%는 이 누가복음의 핵심을 뽑으라고 그러면 19장 10절을 쓰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부원하러 왔다는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많이 뽑습니다. 그렇지만 의약전 저희는 이번 강의에서는 누가복음 1장 38절을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로 뽑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읽는다. 주의의 여종이용이 말씀대로 4개 이루어진다. 아까 몰려라고 했죠? 누가복음의 2가지 4개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리아가 마리아가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들 속으로 함께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한 신앙 고백 지침서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다. 헤드라이 이 신앙 고백 지침서 중에서는 왜 이러냐면 낙원에 가게 된다. 낙원에 가게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미에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어디로 간다고요? 성도들이 낙원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핵심으로 잡고 있다는 것. 자 이제 24장에 있는 24장으로 있는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역사적 복음의 시작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죠?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예수님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 예수님의 인간적인 시작 잉태부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나사렛설교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배책을 받는 장면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사야서를 강론하는데 예를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사렛에서 엘리아의 예를 들죠. 엘리아가 있었는데 엘리아가 4가지 사역을 하게 되죠. 이 엘리아를 보면 엘리아가 4가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 11개에 보면 4가지 사역 중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2년간 시돈에 있는 과부 집에 가서 아니 피해 있다가 나중에 시돈에 갔죠. 2년간 피해 있다가 과부 집에 가서 그 과부에 뭘 줍니까? 기름 과부에서 넘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 것인데 바로 이 과부에 대한 이 기사가 엘리아에 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아 엘리아가 엘리아의 사역 중에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지만 수없이 많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는 단 한 명도 보험받지 못하고 모두 시돈에 있는 과부가 보험받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엘리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순지자의 대표자 엘리아와 엘리사의 사역을 이야기하실 때 엘리아의 사역 중에 과부를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니라 지돈의 과부 엘리사가 사역을 하면서 병을 고치고 나병을 고쳤는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엘리사를 고치지 않느냐 누구를 아람의 수리아에 나만 고쳤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피크업을 했습니다. 고향에서 열한개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피크업을 했냐면 피크업에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래서 자기가 고향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라고 이 강론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트리에서 밀어서 덜어뜨리게 했죠 그래서 요리에 빠져나간다는 장면이 누가 보면 4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에 쓰셨던 이 강이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가능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 열을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로 5장에서는 이 네 명의 어부를 들으시게 되는데 네 네 명의 어부를 누가 있습니까 그냥 마가가가가 잊죠 자 잡음을 계시면서 마가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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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거물을 던지라고 보면 밤이 새도록 못났다는데 거물이 찢어질 듯 하니까 동읍자까지 불렸뜨리면 둘 다 배가 가라앉았다고 한 내용이 바로 이 누가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고개를 많이 잡았어.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기사를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 답사를 하지 않으면 동읍자인 줄 아닌지 상당히 알기 어렵죠. 그래서 현장에 가 왔구나. 가와이사 통합자인 줄 알지 물어보면 되죠. 그리고 침상을 메고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장면이 상세하게 누가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고 아까 말씀들이 여성이 부각되고 이웃사람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마르타와 마리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여자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손님을 적대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제가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12장에 보면 다른 모범생이 없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누가 오신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신앙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족과 이 신앙을 위해서는 때로는 분쟁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많죠. 우리가 한국에 특히 경험하는 게 명절을 알고 죄사 지는 문제라든지 믿는 형제와 믿지 않는 형제와 불화가 생기죠.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쟁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분쟁을 하고 일으키고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1억 원인자, 1억 원인자에 대한 15장에 있는 1억 원인자에 대한 것을 이 지금 여기서 15장에서는 세 가지로 1억 원인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리자로 보면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나와 함께 즐기자. 아홉아홉 말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리냐고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한 마리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의 이 드라트마. 그러니까 과부가 한 드라트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덩전부를 켜고 착장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건 돌아온 탕자.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그래서 큰아들과 돌아온 국제아들, 탕자에 대해서 잃어버리자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다 나타나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있는 바로 세리 삽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리 삽개오와 같이 집에 가서 밥 먹는 것을 주변 사람들 보고 비난을 하자.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유명한 것입니다. 19장 10절. 잃어버린 인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누가 보면 핵심 구절은 대부분 다 잃었을 것입니다. 왜 인자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맞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삽개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이야기 보면 한 마리의 양을 찾아보면서 누가요?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라트마이는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요. 이 다음 장을 보면 바로 생명.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잃어버린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은 삽개오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네 가지 삽개를 보면 아르의로 나누어지죠. 위에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부하시는 주인이. 밑에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에피소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승취에 관한 모습을 잃어버린 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와 드라트마이 보면 바로 이 잃어버린 자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이 17장 2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삽개오. 삽개오의 삽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가 구하러 왔다는 것에 앞서서 삽개오가 어떤 행동으로 삽개오가 상당히 부자였죠.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겠습니다. 나눠주겠다고 그러고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내배를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바로 네가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장면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본분이 얻다. 이웃사랑의 모습을 이 삽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삽개오의 바로 물질에 대한 소유의 결단.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죠. 사실 다른 마태보면 부자가 찾아왔다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러니 돌아가고 그러죠. 그래서 부자가 영생을 얻기는 낙타가 반을 깨달아 어렵다고 했는데 누가 보면 다릅니다. 부자가 버립니다. 재물을. 그러니까 다른 보금주와 분명히 다른 식하고도 부자를 조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세리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지금 누가 보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문화. 이것도 역시 다른 보금주에 있는 달란트. 달란트기로 갔죠. 내용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주고 갔더니만 한 달란트 가지고 땅속에 묻어나고 나머지는 다섯 개, 두 개를 버렸다고 하는 그 내용인데 이 누가 보금에서는 열 문화를 열 명에게 하나씩 나눠줬더니만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다섯 개를 더 버리고 어떤 사람은 두 개를 더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지고 왔다. 그래서 결국은 내용을 똑같습니다. 그냥 이 섬금을 뺏어서 다섯 개 번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동일하지 않아요. 메세지는. 그런데 그 소재의 내용이 다르게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달란트 비유가 됐든 열 문화의 비유가 됐든 핵심 메세지는 뭐냐 하면 행한대로 얻는 삼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틀린 얘기냐? 누가 보금이 비록을 잘못한 것이냐? 마가보금이 잘못한 것이냐? 왜 한쪽은 달란트고 한쪽에는 열 문화냐? 누가 맞습니까? 달란트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열 문화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만 아시죠?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 아실지 모르겠죠. 여기는 분명히 하나는 사람을 듣고 기록한 것이고 하나는 현지 실사조사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맞는지는 지금 우리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양쪽의 기사가 마태보금이나 마가보금이 누가하고 요한보금이 있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보금에는 평지보금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맞다고 틀리다고 논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주는 보금은 행안대로 상급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 문화가 되었든 다섯 달란트가 되었든 주는 메시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기사로 봅니다. 그렇게 보금서를 읽을 때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기 아주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는 누가 보금을 이용해서 가장 감명받았던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22장입니다. 누가 보금 22장을 켜보시면 누가 보금 22장 61절의 모습이 나옵니다. 22장 61절은 누가 보금의 핵심이자 누가 보금의 가치를 확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바로 누가 보금 22장 61절에 나옵니다. 왜 누가는 왜 베드로의 신앙고백 베드로의 신앙고백보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인한 사건을 더 상세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을 했을까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굉장히 짧게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시가 끝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다 보이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22장 61절에 오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신 현장에 있고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베드로라고. 그래서 계속 옆에 사람이 아는 사람이냐? 모른다? 아는 사람이 모른다? 그냥 모른다고 하니까 욕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모른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봤더니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그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저런 싸가지 한 번으로 수제자로 변하더니만 나를 배신해?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지금 이게 책망한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어젯밤에 네가 나를 배신한다고? 그런데 너는 안한다고 그랬지. 봐봐. 지금도 배신하고 있지. 이런 조롱한 듯한 눈빛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에는 이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겠냐?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는 철근히 여기는 마음. 금융히 여기는 마음. 베드로야. 뭐 어쩔 수 없다. 네가 지금 그를 보이는 것이.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한 엷은 미소가 있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눈빛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라보는 순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가서 통곡할 수 밖에 없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닭소리 듣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 울어버리죠. 닭이. 마가복음에서 두 번 울어서 더 통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닭부름 소리 듣고 통곡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닭부름 소리 듣고 그냥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온 것처럼 되어버리는데 누가는 그것을 크랙션합니다. 아니면 자기의 상상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누가가 기록하기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까? 한 번쯤 눈이 마주쳤겠죠. 같은 공간에 있었으니까. 바라보았을 때 닭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셨을 테고 닭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어제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러다 군이 마주쳤죠. 마주쳤는데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 예를 들면 미소 밝힌 그 눈빛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통곡할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이 이후에 완전히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담대한 모습들과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결국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모티브가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의 눈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울이 선교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다메시 독산에서 바라보는 그 사건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자기의 이런 고난과 모든 활발을 이끄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현장에서 마주쳤던 예수님의 눈빛이 그 사람의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변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 두바겐은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통 수제자로 가면서 중요한 사건때마다 다 따라다녔죠. 변화상상에도 따라갔고 나사로를 설립때도 옆에 있었고 야이로에 딸을 붙일 때도 옆에 있었고 늘 수행했던 몸종처럼 수행 비서처럼 함께 다녔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해바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무언가 누구에게 잘해주었는데 반대로 배신감상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런 눈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못바로 봤을텐데 못바로 봤을텐데 그게 우리 인간이다. 인간 그런데 이 누가보검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 누가보검 22장 61절의 말씀이다. 이것을 너희가 보고 배우라는 것이다. 설사 내가 가르치고 그렇게 믿었던 숫자가조차도 나를 배신하더라도 그것을 열금 예수를 두고 천연히 여기는 마음 금융이 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빛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선도들에게 요구되는 이웃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시천하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의 메시지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을 누가는 캐치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보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보검에 생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누가보검에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바로 이 현학자들에 대한 얘기죠. 현학자들을 보면 23장 42절입니다. 23장 42절을 보면 다른 보검수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신앙고백이 하죠. 어느 쪽에 있는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런 말씀인데 나를 뭐라고요?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신앙고백이 왜 그러면 누가보검에 재미있는 것이 있죠. 다른 보검수와 다르게 십자가사건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다른 보검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도. 그런데 왜 얘기해서는 행악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강도가 될 수는 없죠. 강도지를 안 한 다음에 강도가 될 수 없지만 행악자는 되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누가가 기록을 할 때 왜 강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행악자라고 표현했을까? 왜 크리미널자가 표현했을까? 이런 독자들과 모디언수가 네 자신을 투여해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나라에 갈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이 강도의 기도를 행악자의 기도를 누가보검 누가는 가장 누가보검의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 행악자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의 신앙고백입니까? 바로 행악자의 신앙고백이죠. 이 행악자의 신앙고백이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기 위해서 지금 누가보검 지금 말씀드리기를 보면 권원부터 살핀 인간적인 시장을 밝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탈유대인 성향이 나타납니다. 나사렛 설비가 이뤄버린 자들 이뤄버린 자들은 물론 죄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죄인 그러나 확장할 필요가 있죠. 태초부터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직도 구원을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잃어버린 자로 좀 확대해서 해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유대인 성향이라고 지금 이를 붙였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본부는 바로 이웃사랑 삿개오의 나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눈빛이 몇장의 현재라고요? 226일입니다. 22장 61절 이 말씀이 있고 그리고 신앙고백 방금 이야기한 행악자 행악자의 신앙고백이 있었고 아까 앞부분에 신앙고백이 있었죠. 여기에 신앙고백이 바로 누구의 신앙고백이냐면 마리아의 신앙고백입니다. 행악자의 신앙고백은 무엇이 뭐였습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고백은 뭐요? 내게 이루어질 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 두 신앙고백이 보면 23장 42절과 1장 38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의 시작이 마리아의 신앙고백으로 시작해서 행악자의 신앙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신앙고백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있었죠. 세례요한의 여기에 시작이 뭐로 됐습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려가 성전에 들어가서 뭐랍니까? 분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으로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아브라임은 좋구나. 다른 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시작은 성전에 가서 분양하는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왜 뭐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연속해서 10일동안 계속 찬양하네요. 그래서 오순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렇게 갈루를 치고 있죠. 천과 앞이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다르게 보면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있고 찬송하는 거 바로 앞에 보면 행악자의 신앙 고백이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 천과 끝이 이 대비를 이루고 있죠. 역시나 누가는 대비하는 걸 좋아하죠. 대비하는 내용을 쭉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여기 나온 것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잉테이틀 여기서 못 찍는 거예요. 잉테이틀 그래서 이 제가 정리하여 항상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불량이 얼마나 불량이 얼마나 되니까 그러는데 여기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쓰여 했죠. 누가복음에서 왜 인트에 든 이 일장이 왜 중요한다면 1절을 보세요. 80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따보면 끝이 끝이 안 보이죠. 계속해서 2장에 2자가 안 나와 계속 나옵니다. 이 80절까지 되어 있는데 4, 5음소통 틀어서 가장 긴장입니다. 참식에서 가장 긴장 53년에 가장 긴장인 24장이었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기억납니까? 리버가와 이삭의 결혼 얘기를 67절에 걸쳐서 가장 길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긴 것은 반드시 긴 것은 기차가 아니라 긴 것은 무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자손이 번산하는데 기본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가 은약의 시작의 스타트로 이삭의 이야기를 보내면서 가장 길게 설명합니다. 4, 5음소에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추생도 아니고 잉태되는 과정을 무려 76절에 걸쳐서 누가 보면 2절부터 4절은 선언이요. 5절부터 80절까지 76절에 걸쳐서 하는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이야기한 내가 모든 근원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잉태죠. 잉태 예수님의 잉태되는 사건 내가 자세히 모든 근원을 살펴본 후에 내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죠. 지금 80절을 아주 팔레스타인제에서 샅샅이 설문조사를 했죠. 인터뷰에서 사가리아가 이야기 아드나이 이야기 그 다음에 엘리사벳을 만나보고 엘리사벳을 마리아 만났을 때 기분이 어떠냐 안 물어보세요. 어떻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는데 여러분 일장을 보면 마리아가 방문하자마자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뛰기 시작합니다. 복중에 기뻐서 뛰는 애가 누굽니까 세례요완이죠. 세례요완 예수님들 만듭니다. 세례요완이 튀고있는 거예요. 복중에 6개월밖에 안됩니다. 복중에 6개월밖에 안됩니다. 복중에 6개월밖에 안됩니다. 마리아가 왔을 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뭐 잉태야 선생님이 얼마 되었어요 지금 한 이틀 됐겠죠 걸어온는데 이틀 됐어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됐는데 벌써 흔적도 찾아오기 힘들텐데 인간적으로 그런데 세례요완이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에리사벳에게 물어보자는 장면이 무슨 제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배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떤 현장이 있었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보고 이 잉태의 들을 만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으신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대저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그리고 바로 1장 38절에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뭐야 내게 내게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마리아의 입장이다 마리아의 입장이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너 좀 있으면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자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게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나이 50인데 뭘 지금 나한테 저 옆에 싱싱한 젊은 차자한테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실제로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방량이 모세에게 너의 민족을 이끌려고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성격이 왜 하겠습니까 그랬나요 온갖 핑계를 대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왜 못해 이집 때 왕태 뭘 못해 못하겠냐 장군이었는데 뭘 못합니다 나는 뭐가 부족합니다 뺀질거리면서 빠져나야죠 이 모세의 고백과 지금 마리아의 고백을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마리아는 지금 나이 50도 아니에요 이미 아이를 많이 낳은 경혼도 없어요 지금 처녀예요 지금 약혼을 했어요 그렇죠 정문을 했대요 곧 결혼해야 돼요 근데 유대의 문화에 의하면 정문은 사람이 임신을 죽게 되었잖아요 절로 쳤어요 자 그럼 자기가 만약에 내가 임신되게 되었으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불의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흑습하면 괜찮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실을 모르면 나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그대로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파움을 당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마리아가 순뜻 그것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예 가브리아 천사님 참 좋은 일인데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고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시는군요 내가 살아생전에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드시 찾아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오시죠 이렇게 할 수 있죠 난 곧 정원해야 되니 다른 사람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 몸을 위해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당사자라면 그런데 그 일을 마리아는 말선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누가 보험의 핵심입니다 누가 보험의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누가 보험을 이런 독자로 해야 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누가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그래서 이 인태의 사건에서 누가 보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게 이루어지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사가 끝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디스판스가 뭡니까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자 복을 받는 방법이죠 복은 10편 73편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개가다이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것을 내게 이루어지기다 내 옆사람이 아니고 우리 그런 거 많죠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좋은 말씀 들으면 집에 가자마자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적용합니까 남편에게 내가 아니다 좋은 은혜의 말씀을 받았는데 당신이 이래 남편은 아내의 이래 왜요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빠졌다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절대 안 됩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복을 받은 행칭이 뭡니까 하지만 주신 말씀을 전부 내게 적용할 때 내게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다음에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가 있으면 절대 주변에 있는 사람 아이나 배우자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이 잉태의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첫번째 보면 바로 말씀의 성포요 예언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새 창조 질서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십니다 아까 엘리사베가 드림이 됐습니다 나이가 많은 생수가 끊어진 여자가 잉태하는 것은 이미 봤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요 창조의 모습인데 이렇게 동정녀가 이 사회에서 직장식 사절에 있는 것처럼 동정녀가 잉태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요 새로운 창조의 질서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허무 창조하셨지만 지금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창조하셨는데 성령을 창조하시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새 창조의 질서를 왜? 헬구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났던 아담 동산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죠 무너진 것을 다시 여기서 새 창조의 질서 회복하시는데 성령으로 잉태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창조 질서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게 이루어질이다 믿고서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내게 정의하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 순종의 결과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복을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까 마리아가 이야기한 주의 여종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예요 예수님은 뭐하는 겁니까? 염접하는 것이예요 그냥 단순한 임신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도선 임신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지금 받아들여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뭐합니까? 두 손 벌려서 환영하면서 염접하는 것이예요 이것이 보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보금의 메시지가 전해진때 바로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 순종하는 절차가 바로 뭡니까? 세례죠 세례 내가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내 모습을 버리고 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냥 물 부르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바로 여기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예요 이런 온전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뭐요? 복을 받죠 누가 보금에 있는 재미있는 기사 중에 또 하나가 성전에 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세 때 예수님이 12세 때 6월 전에 부모님 같이 갔는데 부모님 모르고 내리두고 왔다가 다시 보니까 없어서 다시 가보니까 3일만에 찼죠 성전에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 사신 대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몰랐느냐 이것이 그냥 단순히 넘어가면 됩니다 유대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유대 풍습에는 아이를 낳아서 12세가 되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라고 정해집니다 그럼 11세 때 죽으면 족포에 못 올라가는 것이죠 누구의 아들이라고 정해지는 것은 12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세 때 요하 세례를 받고 나서 요하 세례를 받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12세 때 세례를 받죠 입교 입교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유대 풍습을 따른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포하실 기도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가 예수님이 12세 때에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포하는 성포식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길을 찾다가 성전에 가서 담롬하고 있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 교제 풍습에 따라서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인지를 이제는 성포하는 날인데 그 성포하는 날이 바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내 아버지였고 자신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 반대되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성포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성포하는 것이요 이제 그러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야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모든 일의 처음을 내가 상세히 알아보는 게 누가복음에 가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의 완성 이 힌트의 틀만 보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요 우리들의 신앙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그것은 뭐요? 세례받은 사람에 글맞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기 맞는 것입니다 왜 나는 복을 못 받을까?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옳죠 지금 받고 있는데도 그죠? 전도서의 복이 뭡니까? 일생수고한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먹고 마시는 분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아내와 먹고 못 마시는 사람 계시나요? 오늘 아침도 드신 거 조금 전에 전신도 잘 드셨죠?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패키지로 준비하듯이 패키지 자꾸 더해주시죠 그것이 전도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틀을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로 이 신앙 고백 그리고 구원을 받는 방법이 되겠죠 믿고 세례를 바로 나왔죠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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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순종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이 구원 받는 길은 바로 어디로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더라 제립하시는 것 제립하시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이요 구원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으면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 4부금지에 나오는 이 4부절이 보금서 전체의 핵심 메세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4부절만 가지고도 바로 구원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첫번째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에 있고 두번째가 마가복음에 있고 세번째가 누가복음 마지막은 어디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뭡니까? 더블삑스티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6절에 4개를 합쳐놓으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이 보금서의 한 줄기가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 구원의 털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다시 마리아가 잉태하면서 예수님을 염접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보금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잉태는 눌러볼게요 어? 이 잉태는 눌러볼게요 어? 이 잉태는 눌러볼게요 지금 막 한류가 스누다보니까 지금 못 깨죠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나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지난 2주동안 집을 많이 지었죠? 첫번째 지혜주의 고행 하나님의 집 지난주의 지혜주의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 집 모양 똑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마리아의 고백 내게 이루소스가 누가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스케일로 확신되는 레이스먼트 1장 38절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하는 신앙고백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해서 지붕을 덮었는데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행악자의 신앙고백 23장 39절부터 43절 이 행악자의 고백을 보면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32장 42절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을 만드는 낙원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리스팅스가 바로 우리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뭡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17767 2621 자 17767 2621 장세기 17장 7절 출애국기 6장 7절 대위기 26장 7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으며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 인만메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에 다시 나오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지금 함께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낙원에서 이것이 누가복음의 차별적입니다 다른 모든 복음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디에서 함께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낙원에서 함께 하시리라 자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낙원이라는 단어는 딱 세 번 나옵니다 좀 전에 나왔죠 방금 누가복음에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고린도고서 12장 사절에 나옵니다 마울이 삼청천하늘에 낙원에 대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페르다에서 엔하이버로서 페르다에서 낙원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단어가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고린도고서입니다 찬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 나오고 고린도고서에 나오고 마지막 한 번은 어디에 나올까요 보나 안 보나 모든 성경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게시록으로 개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발표를 지어다 너희가 이 환란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결국은 이 누가가 행악자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다른 사람들 십자가의 사건의 주변에서 낙달라는 말이야나 요관도 요관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어머니 이런 자식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요관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요관이 보면서 왜 낙원이라고 본인이 직접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보았는데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누가는 어디에서 어떻게 들었길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표현을 지금 누가는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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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게 없지만 누가 알기 때문에 나중에 낙원에 가셔서 여쭤보시고 미리 가셔서 여쭤보시고 전화주세요 저는 한참 있다가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낙원에 2장 7재를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해 신암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의 나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우라 그것이 뭡니까 영생을 주우라 하는 얘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영생을 없게 하겠다고 누가 보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물에서 그러니까 이 집은 뭐에요 지금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물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나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물 이 하나님의 나물에 누가 있어요 계속 있어 왔죠 우리는 성도가 있죠 성도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놔죠 성도가 계속 하나님 시간이 흐르는 흐를수록 나물에 많이 가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누가 보금의 메시지를 보면 마리아의 예수님을 명접하는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누가 보금에서 보여주신 많은 가르침이 있었죠 아까 차이점 많은 가르침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방법 제자의 도 매일 많은 가르침 그 가르침은 정보 종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가르치는 말을 잘 시행해서 나가면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떳떳하게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며 간고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가본에 함께 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이 누가 보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 보금이 마하테 마가와 분명히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주는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가 사보험 서류를 보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각 보금서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 에피소드가 무엇인가 무엇이 다른가를 보다보면 이 기자가 핵심을 두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다르죠 마테 마가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흔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이렇게 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보금이요 그래서 이 고명부터 미루어 살펴된다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죠 무엇을 그녀부터 그녀부터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눈빛으로 사랑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람 큰 개변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낙원에 우리가 기억하소서라는 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보금의 메시지요 이것을 명심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눈빛이 완전히 박혀지는 그러한 축복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